꼬아꼬아꼬아꼬아꼬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오늘도 하요이님 1바 진아형이 2바로 오셨네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2바당 자 빵알을 외치려는 순간에 오늘은 포유나로 힐링하는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어떤거요 림피아 포세카 못할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한거 아니에요 오늘 하실줄 알았으면 오늘 포세카 했을텐데 어 QWR님 고아 안녕하세요 누가 수업으로 티백잉을 하하하하 진짜요? 니마 토리 2차 피쳐 밸런스형이 없네 움직이는거 가차로 이런 재밌죠 근데 왜 안해요 흐흐흐흐흐흐 이런 아 그니까 좀 해요 하하하하 쿠킹덤을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얼른 친추해요 고스나리 친추하란 말이에요 왜 안해요 지금 전투력 60만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 60만 넘었지 참 어제 60만을 넘겼는데 뉴비에요 길드도 들어오고 QWR님 어때요? 이런 재밌죠 재밌죠 같이하면 실력도 늘려요 우리 내가 먼저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건 알고 있겠지? 일단 적당히 먹어주고 빠주면 돼 그렇지 확실한거 내일 진짜 못해요 진짜요 안녕 넣어줄게 뭘 져줘요 저질 필요가 없죠 이리와 오오 피했어 하지만 너는 안돼 임마 오오 몸빵 잡아 좋아 구구아 어디갔어 이득 푼구아 오 잠깐 손에다 아 어떻게 온거야 오지마 우와 죽는줄 안네 우와 역시 3대2는 안돼 내가 지금 레벨업 전인데 아 레벨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했네 아래쪽엔 분위기가 좋으니까 괜찮아 전체를 봐야돼 전체를 봐야돼 아 아 레벨4만 만들어줘 오케이 아 레벨4만 좀 됐으면 좋겠다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래쪽에 이렇게 분위기가 심장치 않아 elected 와 지겠는데 지겠는데 아니야 아직 희망버리면 안돼 나 아직 레벨 started 안됐단 아아 너무한데? 이제 가운데로 내려갔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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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뿅 자식이 어딨어 임마 스킬 할려고 임마 어디갔어 스킬 할려고 임마 야 저거 잡아야지 야 씨 캡쳐 그거 같으면 어떡해 잡아 쎄야지 몸빵이 약한데 이제 그리고 나 빠져 죽고 아아! 피카츄! 아아! 피카츄 진짜 안되네 같이 잡았어야지 아아 내려가자 어쩔 수 없다 저 위에꺼는 뚫렸어 피카츄 못한다아 또 위에꺼 먹는거 봐봐 지금 지금 먹을 때가 아닌데 지금 잡았다아! 그렇지! 이제 역전상 노릴 수 있겠어 내가 먹었고 됐어 좋아! 이런식이지 됐어 피카츄 혼자 막을 수 있어 와아 장난 아니다 와아 야 이거 위험한데? 망했다 그리고 난 필! 아아 죽었다 아아! 피카츄 못해! 피카츄 또 광고 나와요? 광고 그렇게 자주 나올 리가 없는데 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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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아줘 그렇지 막아줘 그렇지 아주 좋아 괜찮아 마지막에 이기는건 우리야 마지막에 이겨주는건 우리다 잡았다 헤엥 그리고 또 오우 잠깐잠깐잠깐잠깐 피카츄 이길지 몰랐어 아아 필리에 이겼잖아 아아 느낌 좋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자 자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랩업해야돼 아이고 이거 이거 줘야돼 아이고 이거 이거 줘야돼 자 가자 됐지 오케이 이거 우리가 승리 잡으면 된다 북 모였다 북 모였다 북 모였다 고 ent 누워 이거 밀어밀어 밀어버려 아잠깐 아쏘야돼는데 아 pull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젠작xe다고 먹혔다 이거 위험한데 상당히 위험한데 좋아 아직까지 할만해 피카츄만 잘해주면 돼 피카츄만 다른 애들 다 잘하는데 피카츄만 못해 여기 궁을 못 썼기 때문에 피카츄만은 잡아도 의미가 없긴 한데 가자 잡으러 가자 우와 느려졌어 그렇지 됐어 그렇지! 헤헤 날 따라온 결과가 그거다 임마 날 따라온 결과가 그거야 임마 좋아 이루와 그렇지! 가자 잡자 그렇지! 어 잘한다 잡았고 잡았고 앗샤 궁 뺐다 궁 뺐다 궁 뺐다 궁 뺐다 궁 뺐다 앗샤 앗샤 됐어 야 마지막에 이기는건 마지막에 웃는건 우리다 위로가자 위로가자 우리 위로가야돼 아 달달하게 짤고 진짜요 밀려받다 어 죽을 뻔했다 잡았고 좋아 악판 스타트 아주 좋아 아 못잤내 제발 우리가 먹어야돼 우리가 먹어야돼 제발 가라 가라 아 아깝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대껴어 이거 뭐 우리가 이겼지 태연이 고아 아니라고 할게요 대껴어 굳이 잡으러가지 않아도 돼 그렇지 지금이야 우와 제발 우리가 그치 다행이다 이겼다 와 억지로 캐리했네 야 멱살 캐리했네 골 끝 왜 고발해요 아 고발 쓰고 끝났어 어디서 어디서 인마 오 너 그거 무적이지만 나는 이거야 인마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인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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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져 이거져 뭐야 위로 오나 마지막에 웃는건 우리에요 우리 왠지 위로올거같아 아래쪽에 하고있으니까 위쪽으로 올거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기다려 봐야되요 아직 30초나 남았기때문에 방심하면 집니다 답답날이라뇨 뭔소리에요 오나? 아래쪽으로 오나? 위쪽으로 오나? 끝없네 트롤날이라뇨 트롤한적이 없습니다 보스나리의 멱살 캐리로 승리한거야 이거는 왜그래요 이게 바로 냉전입니다 초반에 비록 챕팅창 그냥 억지로 자리에 아주 좋아요 적절하게 빠져주고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고 다들 어디가셨대 아직 다 안오셨구나 학교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는가보지 일곱분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역시 눈치파르신 분들이 위험해 그러니까 아 학원 다녀서 나쁜건데 아 진짜요? 하필 포켓몬을 안했어 이런! 이걸로 고스나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어필을 했습니다 요즘 학교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원이지 하필 리듬빡이 하필 리듬빡이 하하하하하 자 랭크 랭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피카츄도 잘했어 먹자먹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의 방송이신가스에 환영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뭘로 할까 나는 내느님이 잘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로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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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구경 이제 인원 많이 모이면 내전해야지 인원이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런거고 하하하하 이거 이거 패배가 예상이 되죠 지금? 하하하하 패배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두구 두 명이 다 가운데간데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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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밈피아는 내가 그래도 티어가 높다 임마 하하하하 야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화이트데이? 어제 그 망겜? 망겜은 아닌데 내가 못해 저런거지만 하하하하 야아 둘이 가운데를 가네 결국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런 진짜 이거는 망했다 하하하하 망했다 둘이 가운데가고 있어 와 미치겠네 진짜 하하하하 아우 이거 먹.. 먹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잔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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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거기서 흔들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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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망했다 이거 렙업해야되는데 하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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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어우 위험해 하나만 먹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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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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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 줄 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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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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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 줄 났다 와 진짜 몇살 캐리 하셨네 야 나는 아직까지 레벨 4가 안됐어 162연 오 멋있죠 와 미치겠네 진짜 다 뺏겨 와 미치겠다 짜증나죠 지금 아 미치겠다 좋아 쟤가 오기만 하면 돼 일로와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어 아 와 나 아직까지 레벨 4가 못됐어 큰일났다 한번만 잡으면 돼 한번만 제발 레벨 4가 돼서 나도 캐리를 할 수 있게 해줘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망했다 아 일단 우리팀이 두명 다 중앙에 갔을때도 내가 알아봤어 진짜 왜 중앙에 왜 간거야 도대체 아 예 중앙 두명 다 갔어요 진짜 너무하잖아 근데 아직 몰라요 네 아직 이 고스나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빨리 가자 위험하다 아 아 벌써 레벨 8이야 쟤는 난 레벨 6도 못됐는데 망했.. 뭔소리에요 망하지 않았어요 오케오케오케 아 아깝다 잠깐 잠깐 에로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잡았다 됐쌰오케 됐쌰 이거 끝났기 임마 이제 우리가 웃는… 마지막에 웃는건 우기다 임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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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a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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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와아 미치겠다 아아 우리팀이 둘다 중앙에 있을때부터 내가 알아봤죠 내가 진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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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못잡았어 우와 자시안이 있니까 잡았고 됐고 아직 레벨 6이라는게 오늘도 브금부름을 드신다 오케이 난 레벨업 하는거야 우리 지금 좀 불리하지만 이길 수 있어 자시안이 혼자서만 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1대1이면 괜찮긴한데 2대1이 되는 순간 망하죠 일로와 어디가 나 레벨 8될 때까지 이끌어진단 말이야 야 망했다 자시안이 다 끌고 온다 나 레벨 8돼야 돼 됐다 너 먹어 필요없래 이거 킬킵님 구어 안녕하이켜 announcements 오 뭐야 오 어 시간차 빠져 빠져 빠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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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 너 빠져 빠지고 빠져 그래 8렙부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안녕 어디갔어 어디갔니 내가 잡고 싶은데 잡아주고 싶고 잠깐잠깐잠깐잠깐 잡혔다 아 자세한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아 자 한번 밑에 먹어볼까 아니 왜 저쪽으로 해리는거야 오늘만 2명 추가 오케이 와 야 우리팀 왜이래 이거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 레벨 레벨이 차이가 넘나 일났다 아직 포기하긴 일로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거 꺾이지 않는 꺾이 꺾이겠다 뭐하는거야 도대체 일로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얘 렉맨데 망했어요 우리팀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못하는 밸런스야 아 아 아 이제 얘네들 판 치는데 큰일났네 아 뭐야 아 아 아 이럴때 짜증나요 난 분명히 기귤을 짰는데 기귤이 안나가는 매직 아 아 아 꾸준히 저렇게 하는 사람도 짜증나요 아직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레벨 올려 최대한 싸우지 말고 레벨 올려 싸우지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와 돌아버리겠네 와 이걸 죽어 와 미치겠다 레벨 10밖에 안됐죠 중요한거는 이거 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자세안이 왜 죽었어 아 네 많이 힘든대요 많이 힘들어요 저거 일단 먹혔고 자세안이 지금 죽으면 안됐었는데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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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로가 가버려 아으 빨리 가든가 버려 그렇지 에 잡아 잡아 X3 그렇지 가자 지금이야 아 지금 위험해 에 에 아 아니 억 좌 줄 여 얘는 자세안 너무 촥이 우리 어언 우리 팀 자시아는 너무 못해 이럴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이럴때 이럴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아아 그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레벨링이 개판이 됐을때 이미 답은 나왔어요 아 그럼요 같이해도 됩니다 야 한골도 못놨죠 아 얘네 14층에서 계속 유지하고있다 하이퍼 탈출하고싶어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하이퍼 엑스퍼트 컷까지 탈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몇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탠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8명 다 잡아두면 레큐이자 뺏기던데요 아니요 무조건 뺏기진 않아요 퓨루님 어서오시구요 뉴비 탈출 말옵..마렵다 당하고 온거에요 어 미카진님 미카진님 고스냐니 방송한다고 납치 한번 거절해도 돼 이건 거절해도 돼 어 거절 안하시네 얍 어 쟤 가자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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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맵 안받고 보냈어 난 이제 납치당했다 하면 오십니다 미카진님 아 진짜 랭매 이렇게 저게 짜증나 재밌어요 꼭 한번 해볼대요 폰으로도 됩니다 폰으로도 됩니다 폰으로도 됩니다 용라하지만 하긴 욕은 나오긴 해요 맞아요 방송 안할때 고스냐니도 와 이거 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특히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안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아깝지 은 어떻게 되는거지 흔들리지 미카진님 저거하니까 됐어 흠 푸링 귀엽다 피카츄도 있고 픽시 알로라 나인헬 아 하지만 난 역시 난 어흑 림피아 역시 림피아입니다 모든 게 큐블따 제작자가 댕프로 났어요 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열심히 키우시면 돼요 자 초반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제작자로 그렇지 큐블디님 화이팅 카정 화이팅 카정 화이팅 카정 화이팅 나는 최대한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레벨업을 하겠어 카정을 하시니까 나는 욕심부리면 안돼 일단 레벨업을 빨리 해서 일단 빨리 잡어 어 색깔 안 돼 위험해 아아 저 닌피아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와 잡혔다 어디서 있나 잡았 못 잡았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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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얍 잡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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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아 굿 좋아 아직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아 젠장 내가 먹었지 롱 그리고 내가 이기지 롱 이기지 롱 위협해 우와 신문 잡았다 이야 어디서 임마 씨 어디서 임마 우와 잘하셨어 잘하셨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피지컬 네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가자 가자 안녕 나도 레벨 6이란다 위험해 나도 빠져야지 됐어 좋아 하이 고아 안녕하세요 위험해 어허 오허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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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 위험해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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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죽는줄 알았다 됐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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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아 어엉 함명 더 잡자 잡어 아 못잡았다 으읏 아 아래쪽이 텅 비었구먼 위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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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 고발하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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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있기 때문에 됐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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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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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가 잡았고 어디있어 임마 일로와 임마 일로와 임마 어디가 임마 어디서 먹으려 그래 임마 이거지 피지컬 아 수업 아 수업 잘 다녀오세요 네 저거 파이팅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피지컬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잡아주면은 완벽했지만 잡아주진 못했고 하지만 다시한번 잡아주면서 없지롱 없지롱 끝났지롱 아이 자 자 그만가 그만가 팔취라니요 왜요 왜 팔취에요 왜 갑자기 팔취가 왜 나왔어 어 야 이거는 압도적인데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만하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트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압요우 좋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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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우리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오오오오 위험했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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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으아아아 우와 죽는 줄 왔다 이야 잡아요 잡아요 이거 잡아요 이거 잡아요 나돌피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피나리에요 팔로우하시다면 골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내전 갑니다 어 님 피하다 안녕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니? 어디가 나는 놀자 나는 놀자 오오 좋아 나이스 트라이였어 트라이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다 자 그래 거기로 가는거야 난 이거 먹고 아 강아지파 댕댕이님 팔로우가 내전 가능하죠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지금 민원이 꽤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밸런스 맞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전 못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유튜브 가셔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먹자 아 뉴비 참가 가능합니다 뉴비 고인물 가리지 않습니다 히스 아 그래 뭐야 호유나의 뉴비는 대부분 고스나리를 통해서 얻었죠 가자 잡아? 잡지마 빠져요 빠져요 욕심부리 필요없죠 빠져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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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필요없죠 걔네 쟤네들 레벨업 시켜주지마요 빠져요 그냥 우리는 넣을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린 지키기만 하면 돼 가운데 때리지 말고 우린 지키기만 해요 레벨 13까지 업하시고 저랑 같이하면 저야 뭔소리에요 지금까지 이겨놓고 됐다 좋아 막아야돼 인 마이라이프 오케오케오케오케 어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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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안 돼 혼자서 안 돼 혼자서 안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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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원 왔는데 어이구 내가 잡아줘야돼 이거는 잡아줘야돼 잡았고 됐어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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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돼 잡았다 끝났다 끝났다 때리지마요 우리 때리지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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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아 링 랭크도 안올리는 사람 잡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기 안녕 나 여깄어 먹어봐 응 우린 지키면 돼 위에 위에 위험하다 아래쪽 아래쪽 3명이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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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해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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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거죠 아아 리스펙 리스펙 엄청 좋아요 인원이 10명 넘어가면은 골씨나리가 자 여기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좀비 흐흐 야호 멋져 다들 잘하셨습니다 내전 내전 가겠습니다 이제 커스텀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구요 아 대회모드로 갈까요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대회모드 어때요? 오케이 대회모드로 다시 하겠습니다 대회모드로 다시 만들게요 자 들어오세요 룰은 자세한 금지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여겨 힐링하고 가시구요 반씩 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인물들 몰조리에요 다들 잘하시는 분이에요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그러면 4대4로 갈까요? 이거 지금 이분 친구 추가하고 처음 오신분은 제가 랭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엘리트컵 엘리트컵이 한 명씩 있고 미카진님 마스터고 나도 나도끼신님께서 엘리트컵 을érica 이분 발끝 방금판으로 다시 하는 언어지만 하하하하하하 그래요? 이분 자,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라고 했는데 다들 잘해서 안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트레이너를 한 양씩 꽂아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팀은 방표라는 거는 금지로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소리 줄이시고 컴퓨터로 보시고 뭐냐 퀴치라는 거면은 잠시 컴퓨터만 모니터를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컵이면은 그쵸 엘리트 컵이면은 원래 비기너 슈퍼컵 엘리트 컵이니까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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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새끼들 참밸런씨는 좀 네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오 축하 축하 좋아요 일단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잡으러 가야겠다 아 못잡았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장인님이셔 하필이면 아 못잡네 아 이거 좋아 그 중앙에서 지금 이득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걸로 만족해야돼 아 못잡았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아 아 망했다 짱이죠? 맞아요 짱이예요 으어어어얘! 잡았다 됐다 일로와 너 레벨 오잖아? 검은콩림 검은콩림 레벨 오면은 레벨 오라고 해서 좋은게 아니라고 중요한건 피지컬 꺾이지 않는 마음 아어어어어 아 못잡았어 아 와 이거 안잡혀? 기억이 안나네 고시나리오 고시나리 방숭 아 이거 위험하네요 위쪽은 좀 망했어요 견제가 성공이 되가지고 네! 유튜브 구독도 해주고 그래요 아 된장 내가 못먹었다 레벨이 딸려 하지만 피지컬이지 해볼..재밌어요 재밌어요 굿! 아랫쪽만 먹어도 큰 힘입니다 가자 가자 위험한데 아랫쪽? 아랫쪽 위험해 아 못잡네 아 못잡나? 아 못잡나? 아 못잡았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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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떠어 그래 레벨 레벨을 주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레벨을 주는거야 오 오 기십 좋았어요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요 야 근데 다들 Study 실력이 장난이 아님식인데 잡았고 됐어 이제 끝났어 잡았고 우아 잡히는 줄 아네 잡았고! 오케이 네 닌텐도로에요 맞아요 와 나 죽었어 그렇지 그리고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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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스탯.. 아니요 이거 지금 내전이에요 내전 우리 내전하고 있어요 이기든 지든 질게임을 할 수 있는 내전 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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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먹었다 망했다 그렇지! 우리가 이득 봤어 우리가 이득 봤어 괜찮아 우리가 이득 봤어 이득 봤습니다 상대팀도 무시할게 못 되는게 엄청 잘해요 지금 됐어 아 제일 중요한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 앱 앱 그렇지 apl 장 장 장 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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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 네 죄송합니다 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오 오 오 쩝쩝쩝 아우 야매에 한 방이 이군 야 이거 누가 이기지 흐흐흐 둘 다 불리한데 흐흐흐흐 아 와 위험해 초반에 견제 때문에 잠깐 좀 흔들렸었는데 그나마 지금이 지금 괜찮네요 다음판에 내전하실 분 또 들어오세요 재밌어요 내전도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옳죠 가자 가는거야 가는거야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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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쫓아내 쫓아내버려 쫓아내버리는거야 아 멘트씨니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의 방식으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아 오오오 우리가 이겼죠 굿 아주좋아요 아 아 근데 궁 궁이 지금 애매한데 15초 아 안싸린다 최대한 때려도 안싸린다 안된다 안된다 가자 됐어 이정도만해도 레벨 레벨링으로 어떻게든 피지컬로 버텨보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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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다 잡았고 우와 잡힐수 끝났고 야 우리팀 뭐야 제발 빨리 으이이이 아 wrg 아 하하 nú già 못놨어 못놨어 기분 와아 이걸 지나요 이걸 지나요 이야 하하あり 와아 이걸 지나요 욕을 지바 잘 막아봐요 아 잘 막아봐요 우리 많이 넣었어 그래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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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이너구나 어 깜짝이야 놀랬네 넣어요! 지금이야! 넣어야돼! 넣어야돼! 한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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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걸 이걸 이겼어 야! 우와! 우와! 우와 지는줄 알았는데 우와! 이걸 이겼어 야! 방어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셔서 탄거에요 만약에 이제 한 세 분 정도 꺾이지 않는 마음 야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잘하셨어요 이게 역전의 역전의 역전이 나왔어요 진짜 역전의 역전의 역전이 나왔어요 진짜 와! 이거는 야 저도 간떨렸어 젖혀 젖혀 했는데 이기고 자 들어오실 분 계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슨이 나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슨이 나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빙! 왜그래요 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슨이 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골슨이 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슨이 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까빙! 자 내전입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 다 들어와요 네 10명 넘으면 저 해설 갑니다 한 분 더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죄송해요 자시아는 안 돼요 자시아는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 친구 추가하고 오! 손윤님 어서 오시고 이거 지금 밸런시 맞겠죠? 혹시 들어오시고 싶은데 꽉 차서 못 들어온 것 같다 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자리 비켜드립니다 일단은 한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기 그 밸런스 밸런스 안 맞췄어 네 밸런스 안 맞췄어 왜 노노노나 아 진짜요? 아니 젠장 맞추고 할걸 어머 갈라 했는데 다음판에 같이 해요 네 괜찮아요 피지컬럼은 이겨보세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그 노도와 같은 추격 멋있었습니다 진짜 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판에는 제가 해설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로 나갈 시에는 여러분들은 방포는 금지고요 그렇다고 방송은 나가시면 안 돼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기든 지든 어차피 랭크에 랭크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게임 질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어? 글레이시아 이쁘다 근데 뮤 스킬을 취소하고 다시 선택하고 취소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와 완전 덩이타기던데 네 뮤를 맡고 있는 분이 또 덩이님이십니다 덩이타기 덩이 헤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뺏기겠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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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자 뺏겼다 뺏길 것 같아 딱 봐도 어딨어 인마 오지마 암벼우 어 뭐야 아 뮤가 있어가지고 초반 견제가 좀 힘드네요 아 또 뺏겼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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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득 봤습니다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고스냐니 방송 오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먹고 빠져줘 우리 이득 봤어 충분히 이득 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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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이브이는 못해 이브이는 이브이는 혼자서 지금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저기 레벨 4정도 돼가지고 진화가 돼야 좀 위협적인데 이브이 자체로는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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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되게 조심해요 진짜 욕심을 안 부려요 이브이 때문에 얍 어디서 뺏으려구요 뺏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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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지마 오지마 위험하다 이브이가 진화했어 고스냐니 방송에 맞아요 잘 오셨어요 유튜브하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 나쁘지 않아 자 글레이샤 위험하지 위험하지 빠져주고 적당한때 빠져줘야됩니다 이거 치고 빠지기 잘해야되요 지금 큰일나요 이득 봤어 아까 뮤 잡은게 이득을 봤어요 저희가 와 저우 파괴건 전사 와 좋다 파괴건 전사 이리와 와 파괴건 전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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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밑에서만 해주면 돼 오오 야 잘 피하셨어 자 위에서 잘해주고 계시니까 아래쪽에는 우리 최대한 견제만 해요 어 밑에 때리고 있다 오 피했죠 와 이건 이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와 바로 유리해지셨는데 역시 고인물부드이셔 잡았다 빠져주고 하지만 골스냐에도 무시하셔야 안될 레벨이지 골스냐에도 무시하셔야 안될 레벨이야 오 이거 내전입니다 참고로 깜깜이가 좀 그런가요? 오케이 다음판에는 깜깜이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판에는 깜깜이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가 깜깜이가 힘들어 졸린데 주무세요 네 항상 주무시고 오세요 마스터 3명인데 아 그래요? 아 지금 게임인데 제가 따로 밸런스 조절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밸런스를 조절 한번 했어야 했는데 오오오오오 방중때까지만 자요 일단은 네 준비를게요 가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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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뚜어어어 못잡았다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망가야되 우워 우워 죽는줄 알앨 우워 죽는줄 알앨 욕심부리다 죽는줄 알야네 우워 아실아실하셨쇼데 아 간담이 좀 서늘해지셨을겁니다 잡았고 잡았고 아 잡았다 됐다 아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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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죽고 왜왜왜왜왜 우와 죽는줄 알았다 솔라빈 루카가 끊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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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또 그거 나왔네요 또 쇼츠영상 나왔네 또 쇼츠영상 하나 나왔죠 쇼츠영상 하나 올리고자야지 다음판엔 밸런스 조절할테니까 이번판만 좀 가볼게요 우와 쇼츠 쇼츠 어제도 올렸는데 뭔소리세요 어제도 올렸어요 쇼츠 저기 물에 빠진거 네 물에 빠진거 올렸어요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알잖아요 마을 마을에서 마을에서 죽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거에요 네 맞아요 이거 이거 저한테 불리합니다 아 제가 유리합니다 됐어 근데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요 좋아 됐어 유인 성공 오오 위험했다 죽을뻔했다 죽을뻔했어 야 깜깜이 못넣네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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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러게요 흐흫 나나나나나나나 나 1 남으면 막타먹어도 힘든팍게 맞아요 인정 자 초스피드 뭐 어디간거야 여기서 오 뭐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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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쿠자 레쿠 레쿠자는 때리지맡시다 오 잠깐 잠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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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잘하셨어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할로윈님 고아 안녕하세여 방심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윈님 잘자요 갓부잉 그니까 어 위험한데 오 시참 가능한가가요? 아 괜찮아요 네 이제 제가 해설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해설 가도록 할게요 내전이기 때문에 내전이기 때문에 짜니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전 또 가겠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18명 아주 좋아요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테니까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니까요 테트리오 방송이라든가 풀세카 방송이 약간 좀 요즘에 좀 저조하긴 한데 그거 빼면은 괜찮아요 니컴 밸런스 조절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세카가 의외로 사람이 많이 안오시더라구 피해자 왜 피해자에요 수육재명이라고 뜨는데 수육재명이라고 뜨는데 아 진짜요? 자 일단은 엘리트 손윤 아이고 손윤님 일단은 친구 추가하고 마스터컵 가디언 이분도 이분도 저기 마스터컵인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이야 튕기는 줄 알았네 나도 수신인 마스터컵 그 다음에 어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네 십육층 두명이면 충분하다 아 그럼요 들어와서 관전하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풀세카 시참하려고 하셨는데 할거에요 걱정마요 뭔 소리에요 오늘 풀세카 반면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오오헼 어? QW이완님 하실por Voyage 친구 추가 트레이너정보 신발 슈퍼컵 밑에..분들이 다 엘리...뭐냐 저기 그 마스터이신거 gefunden 한번 들어오실분은 어떻게해요? 크허헣히 이 업으로 누가 티뱅이는 하네 할지 몰랐지 아 오케오케 오케 오케 할로윈님 오실거니까 좀만 기다리죠 일단은 지금 자시한 안되고 저기 깜깜이 안됩니다 깜깜이하고 자시한 빼고 고르셔야됩니다 어? 5번 엘리트에 여기도 지금 어? 검은콩뇨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셨어? 아니 근데 깜깜이 한 번 금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깜깜이로 너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져 너무 잘하시고 해설에는 고스나리가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피시님 엘리트래요 아 엘리트래요 네 아니요 여기 어? 또 왜 올라가셨네? 검은콩님은 내려가시고 장인님 올라오세요 검은콩님 내려가서 장인님 올라갈게요 오케이 이렇고 이제 저기 할로윈님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좀만 기다리시죠 가라 몰스타볼 자 이 시간에 잠깐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해주는 센스는 잊지 않으셨죠?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러고 구독자는 잊지 않으세요 이러고 구독자는 잊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오 잘하.. 저보다 잘하시는데? 아니요? 왜 아무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거야? 어? 들어오셨다 잠깐만 어? 할로윈님 들어오신거 맞아요? 엘리트컵이네 엘리트컵이 지금 위에 두 명 밸런싱은 어느정도 맞는거 같으니까 이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는 고스나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제이 쿠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 예프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오! 이제 깜깜이가 안되니까 다른 캐릭터를 들고와서 카정을 가는 약간 그런 사태가 조금씩 소화패치 오오! 무슨 일이에요 퓨님 팔로우데이인가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화이트데이였다면 오늘 팔로우데이 팔로우 팔로우 서스크라이브데이 어 구독데이는 내일이죠 네 어? 한 명 튕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하면은 항상 하는거 있는데 저 투표하는데 이거 아이 이 누가 튕겼어요 예측 예측 예시시 예측 시스템 잠깐 열어놓을게요 좋아 예측 시스템 열어놨고 마터데이 그러지마요 진짜 토요일러 하시면 마터데이라뇨 삼금장 저도 금장인데 자 이번판은 질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로딩 잘 되는데 밸런스 차이 아직 몰라요 질겜이니까 파이팅하시면 됩니다 이겨도 저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질겜 저도의 역량을 확인하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위쪽에는 장인님하고 손윤님 아래쪽에는 어 뭐 어떻게 된겁니까? 이렇게 갔구요 위쪽에는 저기 그로블먼트님 검은공립결제 위쪽으로 맡아주시구요 자 메타픽이 중앙님 아래쪽은 뱅이님 가고 계십니다 자 벌써부터 여기에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 눈치 못챘어요 아 근데 아직 눈치를 못챘어요 이거 뺏기고 있을 때 사실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레벨 4를 줍니까 레벨 4를 졌어요 큰일났어요 레벨 5까지 진화를 시켜야되는데 진화가 안되요 1대1로는 승산이 없어요 1대1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쵸 와셔 도와줘야되요 도와줘야되요 그쵸 이겁니다 이득 봤어요 위쪽 좀 위험하지만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좋아요 오 야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이 심상치 않아요 과연 어느 분이 이득을 볼지 가장 걱정이긴 한데 자 밑에가 3명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 이득 봤어요 어우 병원 가보세요 피우님 병원 가보셔야될거 같은데 자 오오 좋아요 지금이야 흑한이 지금 써야되 지금 아 스킬이 없나 레벨 5 돼야되나 오 잠깐 한대만떠 한대만떠 와 저거를 찰 저거를 찹니다 댕이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망치질 한번 저도 당해봤는데 짜증납니다 야 위쪽에 아주 대단한 야 이걸 샤나요 창의님 샤나요 사냐요 와 죽었어요 야 이거를 또 못먹게 만들고 있어요 자 야 이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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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게 주겠다 야 아쿠님 대단합니다 한골도 못먹었어요 자 거문콩님 거문콩님 원골이라서 원골이라가지고 중앙에 오 중앙에는 지금 이득 보고있죠 확실히 지금 파란팀이 지금 이득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윤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쭉 주무세요 그리고 정 아프면 병원 가보시구요 아시겠죠 걱정되서 그래요 걱정되서 그래요 자 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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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아래쪽을 얼마나 잘 먹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아래쪽 자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득은 받고 레벨링으로는 이득을 봤어요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매달려있는데 아 네네 자세안하고 저기 깜깜이만 못떠요 펭귄짱짱님 어서오시구요 자 지금 밑에서 이득을 보고있죠 밑에서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득을 보고있는데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자 매크론이 아직 몰라요 이거 지금 저기 파괴강션 쓰면 몰라요 이야아 빨개졌어요 야 파괴강션 대단해요 이야아 파괴강션 더불에 이야아 다 잡았던거 이야아 분명히 파란팀이 유리했는데 어느샌가 빨간팀이 다시 유리해졌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잡히나요 잡히나요 이야아 이걸 먹어요 이야 이야아 와 위험해요 아쿠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해를 가야되는데 위해를 안가고있어요 어 이쪽에서 지금 예 지금 1대1하고 붙으면은 지금 안됩니다 쏘누님이 100% 이겨요 그치 어 이거 잡히나요 잡히나요 안잡혀요 이야아 위험하죠 와아 이것도 지금 그 조심해야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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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한마리 잡아가지고 이야아 좋아요 와아 위쪽에 이득 봤어요 지금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 이야아 이걸 이득 보나요 이야 아래쪽에서 실수를 위쪽에서 만회를 합니다 위쪽에서 만회를 해요 이야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와 이 사기에요 나무 나무 준비 죽질 않아요 어 죽었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됐건 이야 방금 저 포켓몬이 있었는지 가늠이 안될정도로 이야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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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다시로는 상대가 안돼요 다시로는 상대가 안돼요 이야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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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야아 한댄데 저걸 사네요 저걸 사라요 아래쪽에서 또다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빨리 때려서 막타를 치는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레지알씨 누가 빨리 잡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이야아 이렇게 또 잠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아 잠입을 알고 있어요 알고있어 이야아 파기강선 파기에요 이야아 나무 캐릭터가 저거 좀비였는데 빨리 죽어요 우와 이거를 이거나 으흐흐흐흐흐흐 파괴강수는 뭔가요? 파괴강수는 뭔가요? 파괴강수는 뭔가요? 우와아 파괴강수는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과연 이득을 어떻게 볼지 야아 검은콩 게임 궁 잘 쪘어요 궁 잘 쪘어요 잘 쪘는데 야 잘 쪘어요 야 이득 보나요 이득 보네요 이득 봅니다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빠져야되요 아아 위험해요 위쪽에 이득보면 또 얘긴 달라지죠 자 레벨링이 좀 잘되있어요 지금 파란팀이 레벨링이 잘되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모릅니다 이거 아직 몰라요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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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으면 아파요 저거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 비비기 비비기 전공 이야아아아 와아아아 과연 잡을 수 있나요 아유 아우 잡았어요 1대1으로 칭찬이 없어요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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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야 이거 이득 야 이거 팽팽합니다 지금 밸런스가 잘 맞춰져있어요 지금 오오오 아아아아 이야 이렇게 또 이득을 보나요 빨간팀이 또 이득을 보나요 다음판에는 저기 그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배팅시스템 가도록 할게요 이야 이득봤어요 빨간팀 이득봤어요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야아 잡혀요 아 또 잡고 잡히고 야아 이거 몰라요 근데 지금 빨간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걸 이렇게 잡으면은 확실히 빨간팀이 유리합니다 지금 이야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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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팀 위험합니다 주나요 가운데로 가야되요 가운데로 가야되요 저거 잡아봤어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거 지금 가운데 가야되요 이야아 뮤도 있어요 뮤를 잡으면은 이득 이득 되는데 와아 바로 중앙 때리죠 지금 이거 레코자 잡으면 또 몰라요 아아 이거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딜캐릭터가 지금 당했어요 우와아 아쿤님 화이팅 아직 할 수 있어요 이야아 역시 이야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야아 다 돌아가셨어요 이거 큰일났어요 지금 큰일났어요 때리고 있어요 구 b 어디손가 중시니 소리가 들려는데 이야의 위험해요 위험해요 과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도 있나요 우와아 후흐흐흐흐 tentang 흐흐흐흐흐 역전! 역전인가요? 역전인가요? 우와! 흐흐흐흐흐 이야! 이렇게 또 역전이 되나요? 근데 아직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지금 아래쪽 먹고 있어요 이거 끝까지 다 못먹으면 흰산 없어요 야! 먹었어 못먹었다 야! 야! 잘 잡았는데 지나요? 잘 잡았는데 지나요? 이거 못먹게 해야돼 이거 못먹게 해야돼요 그쵸? 야! 팽팽합니다 지금 엄청 팽팽합니다 이거 엄청 팽팽해요 이거 아직 싸움 몰라요 누가 이길지 할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과연 마지막 한골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아! 못났어요 과연 누가 이겼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렉이! 흐흐흐흐흐흐흐 마폭시 상대한테 돈 받았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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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폭시 아마 해보신 점 많이 없으실거야 많이 해보시... 오! 파란팀이 겨우겨우 승리 아니에요 잘하시는 캐릭터로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캐릭터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점점 깍... 깍... 노력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으흐흐흐흐 맞아요 괜찮아요 재미로 하는 건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네 재미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배팅! 배팅 들어가도록 할게요 배팅 시스템 들어갈거구요 어느 팀이 이길지 일단은 들어오시면은 데로트가 이제 6만딜 데로트가 대기사기에요 진짜 그 망치해질 당하면은 진짜 와 진짜 짜증나고 진짜 막타 어땠나요 와 소름 돋았습니다 야 야 이거 진짜 또 하나의 쇼츠 영상이 생겼습니다 랩맨님 코아 안녕하세요 ,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할텐데 엘리트 엘리트가 밑에 두 분이시고 아크님 마스터고 어 AP님께서 모르겠네 엑스퍼트 엑스퍼트구 비공개 알겠습니다 어 따로 한 분 밑으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 한 분 내려오세요 자기가 마스터다 하시는 분 내려오시면은 바로 베팅 진행 진행하도록 할게요 베팅 시스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어 어 어 어 윤팀 대 검은콩팀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길지 베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때린거야 아 됐다 마이크 됐나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들리죠 어 다행이다 됐다 일단 소년팀 대 검은콩님팀 97% 대 3% 2번 골라서 이거 옆에 나오면 대박이죠 여기에 이제 AI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팀이 이길지 기대가 많이 듭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얼마 포인트 거셨는지 모르겠죠 희망 얻게 만드는군요 아직 몰라요 역백 60포인트로 몇천 포인트 드시면 좋겠다 마이크를 새로 살게요 안되겠다 이제 이 마이크는 한계가 온거 같애 마이크를 좀 좋은걸로 사야겠어요 네 아 하려 했는데 아 진짜요? 다음판에 같이 해요 한 번 해봐요 네 아니 슈퍼컵이긴 한데 파이팅 파이팅 야 멋져요 자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뉴비야 저도 저는 뉴비 아니에요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요 기대되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위쪽에 두 명 아래쪽 두 명 가구요 반대쪽도 위쪽 두 명 아래쪽 두 명 가운데 한 명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하 자 벌써부터 위험하죠 오 손윤님께서 이브이가 꽤 쓸만한 이브이기 때문에 막타 노리기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 잠깐만요 메타 메타피크 매크로님 안되 이거 벌써부터 이득 보셨어 일났습니다 일났습니다 우와 저거 잡구요 얍 과연 야 저걸 넣고 야 진화까지 시키고 도망까지 가고 야 참박차 다 맞았습니다 야 참박차 다 다 잡았어요 야 픽시가 이렇게 좋은 캐릭터였나요 뭐죠? 뭐죠? 어떻게 된거죠? 야 위험이야 위험 위험 야 위험이야 위험 와 야 야 이거 아까 이득을 어떻게 본건가요? 아쿠님께서 굉장히 이득을 보셨네요 이거 역백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역백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야 위에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짜아 잡혔어요 아래쪽 아래쪽을 얼마나 잘 먹는지가 지금 관건이긴 해요 위쪽도 잘 지키는거 좋은데 오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바로 또 이득 보시고 8분정도 되면은 중앙에 가셔가지고 중앙에 가셔가지고 중앙 먹는거 가장 좋습니다 야 야 야 바로 바로 AI인줄 알고 그냥 먹어주는 센스 야 아아 손윤님 야 손해본걸 바로 다시 이득 보셨습니다 탐먹는게 좋은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래를 아래를 먹어주고 위에를 좀 내주는게 좋아요 초반은 제능 발현한건가? 아직 몰라요 야 역시 1대3으로는 상대가 안되죠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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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했어요 왜 레벨업했는데 위험해요 빠져줘야되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1대3 무리에요 무리에요 빠져줘야되요 좋아요 야 우어오 에어어 иг걸을 피할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야 1대3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못먹어요 이거 빠져야되요 야 이 와중에 아래쪽에 아무도 없는 상황 펄쳐줬습니다 아래쪽iska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아 그렇구요 이거는 레벨을 주는거에요 레벨을 주는거야 자 위험하죠 1대1로써 승산이 없죠 금거리 1대1로써 승산이 없습니다 원거리에서는 괜찮은데 금거리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 큰일 위험해요 나중에 죽는게 와 완전 덩작입니다 자 픽시가 적구요 야 위험해요 이거 쉽지않아요 쉽지않아요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또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레벨링만 잘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일단 먹었구요 파란팀이 아 이 투마신이 출책 느낌표 하나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야 1대1로써 승산이 없어요 1대다시로써 승산이 없어요 잡나요 못잡아요 못잡아요 도망가야되요 도망가야되요 갈수있나요 도망갈수 있어요 아아 못갔어요 야 저거를 저렇게 잡나요 야아 안되요 검은콩니 빠져야되요 그거 못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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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일단은 빨간팀은 이제 뭐냐 저기 야생포켓몬이 많기때문 야생포켓몬 잡아주면서 랩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직으로는 랩업이 지금 많이 딸려요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먹으면서 자꾸 이게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너한테 이거 주는거는 어차피 트레이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고 상대편이 트레이너가 있었나 아 이겼구나 아까 루카 되게 잘하던데 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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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이득을 볼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아아 위험해요 위험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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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가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내놔요! 아아아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아아아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였으면은 뺏을 수 있었는데 검은콩님 아쉽습니다. 이야아... 잘하셨어요, 검은콩님. 잘하셨어요. 오! 한오화 회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위에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위에 사수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와아아아! 잡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자, 일대 다수로는 의미가 없어요. 매크론님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그쵸. 이겁니다. 다수는 다수들께리. 어느샌가 팽팽해졌습니다, 지금. 오! 이거 잡으면은! 랩업이! 된! 아아! 되나요? 와아아아! 잡았어요. 야, 기습 대단해요. 야, 어느샌가! 어느샌가! 으어엇! 으어엇! 으어어! 안잡히네요. 저게. 이야아아! 대작이에요. 잡을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이거 못 이겨요. 검은콩림 못 이겨요. 끝났어요. 잡혔어요. 야 야 잡았네요 근데 이거 잡힐거 왔어 지금 아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원거리 캐릭터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피해야 됩니다 못 피하면은 아 못 피하죠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가볍게 야 못 이겨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1대2 상황입니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아야 돼 시간이 얼마 없죠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와 못 잡아요 야 정글을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와 피해야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이제 싸우면 안 돼요 아 저걸 또 싸워서 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다리 이거 먹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아 멘체 틈이 멋있어요 와아 아쉽다 아쉽다 아 마이크 이상해 자꾸 뺐다 꼈다 해야 되네 이번 주 주말에 마이크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마이크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5 3 3 2 1 고작 종료 고작 종료 고작 종룡 고작 종룡 아 됐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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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그렇군요 이게 밸런스로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송윤팀이 이겼기 때문에 송윤팀 저 던졌는데 안 돼요 이거 저 이러다 마음에 상처 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어 마이크 상태 괜찮나요 네 어 왜 이러지 자꾸 마이크 자 새로 사야겠어요 안되겠어 바로 주문 들어갑니다 지금은 괜찮나요 야 바로 많이 들어오시네 네 많이 들어가는 중 하지만 늦었다는 거 괜찮죠 자 일단은 배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이거 지금 밸런스 맞죠 자 자 마스터 한 명이라고요 그럼 안되지 어 클루님께서 이분이 아니지 에스퍼트 컵 클루님이 클루님이 에이피님하고 자리 바꿔요 클루님이 에이피님하고 자리 바꾸세요 클루님이 에이피님하고 자리 바꾸세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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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아니죠 마이크 이상하면 안돼 자 이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무것도 안 건들거에요 마이크 하위미군이 제가 이겼네요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가 없기 때문에 실직으로 레벨을 주는 AI가 없기 때문에 진짜 피지컬로 가야됩니다 어우 시참하시나 그럼요 시참이죠 마이크가 정말 이상한 고스리나리 방송 네 하지만 이것도 아카이브로 그대로 올라갈거라는거 유튜브로 야 벌써 결과가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이게 지금 상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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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송을 물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직 몰라요 피지컬 대결입니다 아 깜깜있으면 안돼요 깜깜이하고 저기 누구냐 누구죠? 그 차기캐 검 들고 있는 애 검을 물고 있는 애 으소리 끌고 우그그 왜요 맞아 자시안 자시안 맞아 자시안 맞아 자시안 자시안 맞아요 그 그 차기캐 진짜 일대일로는 절대 이길게 없는 자시안 먹었는데 먹었는데 먹었는데도 사기해여 너프 먹었는데 사기해여 자숙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자 위에 두명 아래 두명 가운데 한명 그대로 가구요 반대쪽도 위에 두명 아래 두명 가운데 한명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은 가운데가 누가 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얼른 레벨업을 해가지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얼른 이제 지원을 가는게 가장 좋죠 자 이 와중에 야아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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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지 않으면 되요 들키지 않으면 되요 들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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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켰어요 와아 이득봤어요 이득봤어요 두트리오 진호 안시킨거 이득봤습니다 충분히 이득봤습니다 이득은 봤는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아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득은 봤었는데 아쉽다 여기서 잡힌거 자체가 손해입니다 좋아요 검은콩님 좋아요 좋아요 이야아 이걸 또 잡네요 이득을 바로 봤어요 손해를 바로 이득으로 보내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이야아 우와아 흫 검은콩님 피지컬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쵸 야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파우트12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성인 고시나리에게 게임이 됩니다 오 진화 아 검은콩님 좋았는데 1대3일때는 빠져야됩니다 못 이겨요 자 중앙 가가족도 드셔야 되고 아래쪽 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지금 팽팽합니다 서로 지금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고 그런건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잡아야됩니다 이거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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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게 안잡혀요 근데 잡혔어요 야아 어 한들님 고아안녕하세요 대분님 고아안녕하세요 야 아래쪽 상태 이상합니다 지금 상태 이상해요 으아아아 저렇게 해서 야 힐러가 잡는 아주 대 참차를 으아아아 빠져야되요 못 이겨요 야 이거 팽팽합니다 밸런스 뮤직니코아 안녕하세요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네 원툴님께서는 중앙을 일단 얼른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피카츄 잡아야됩니다 피카츄 잡아야되요 피카츄 피카츄 와아아아 피카츄 잘하세요 야 저거 죽어요 피카츄 죽어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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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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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허어 위허어 아실아실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골슨이 승률 50퍼 덜덜 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50퍼까지 겨울렀어요 계력 애호관님 구아 안녕하세요 골슨알이에요 자 위에 먹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최대한 나무만 잡아줘도 이야아 이득봤어요 이거 이득 본겁니다 빠져줘야되요 안되요 이거 더이상 싸우면 안되요 싸우면 검은콩리 싸우면 안되요 아래쪽 상황 봐야되요 지금 아래쪽 위험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아 이렇게 다 잡고있나요 피카츄 혼자 상대할 수가 없어요 피카츄 혼자 상대할 수가 없어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빈틈 노려야되요 피카츄 빈틈 노려야되요 빈틈도 아직 노릴수 있어요 이야아 반이상 달았어요 레디스트리 아직 반이상 달았어요 이야아 이거 몰라요 막 막타 막타 이야아 이 와중에 힐러 힐러가 아니고 킬러에요 이 정도면은 힐러가 아니고 킬러입니다 아래쪽 가야되는데 아래쪽 안가고 있어요 검은콩님 위험해요 이거는 이야아 위험합니다 이득 이득 어느쪽이 보고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이야아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120 원래 힐러가 아니라 킬러였다 야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자 1대3 일단은 싸울만 하죠 네 싸울만합니다 싸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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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피지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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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등장 킬러 등장 오케이 좋아요 킬러 등장 킬러 등장 이야아 킬러가 오니까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이야아 이거 킬러에요 확실히 킬러 맞아요 킬러 아니에요 이거 킬러입니다 이야아 이야아 이런데 역시 솔라빔 탱샥입니다 이거 못 이겨요 이야아 근데 이거이거이거 이야 메타크빔 크롭댕 아아 이야아 이거 이야아 탱커가 아니라 딜러입니다 그렇군요 이야아 아직 몰라요 이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아 멋져요 이거 멋집니다 이야아 킬러 킬러 인증 킬러 인증 킬러 인증 킬러 킬러에요 킬러에요 킬러였어요 확실한 킬러였습니다 킬러입니다 흐흐흐흐흐 이야아 킬러에요 킬러 아닙니다 킬러입니다 야 팽팽해요 엄청 팽팽해요 엄청 팽팽해요 자 여기 이 입장은 중요합니다 이 입장은 중요해요 지금 입장은 중요합니다 피스컬 자움 제대로 해야됩니다 지금 이야아 이야아 와아 이득 봤는데 이거 이득 봐도 이득 본게 아닙니다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올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올라와야 돼요 킬러 입장 좋아요 자 일단은 예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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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지금 아래쪽 위험해요 지금 바로 잡아주고 아래쪽 바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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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먹혔구요 킬러 입장 킬러 입장인데 도착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야아 야 야 그 배로트의 약점이 있었구나 배로트의 약점은 킬러였구나 아 잠깐 근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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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잡히나요 우와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래쪽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쪽 아직 몰라요 야 와 흐흐흐흐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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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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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혔고, 야, 레즈 아이스 아직 안 잡혔어요,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게임 아직 몰라요, 게임 아직 몰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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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 따위 견제하면서 빠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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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혀요, 야, 이득, 이득 보나요, 이득 보나요, 야, 사기예요, 숄라빔, 댕샥입니다, 확신한 사기 맞습니다, 사기 인증 맞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로빅이, 원툴링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야, 거리가 모잘라요. 야, 숄라빔, 사기예요. 아, 파이럴 에이스 범,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될 것인지, 가운데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건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 가운데 싸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싸움, 야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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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어느 분이겠지, 야하, 야, 역시, 마파네도, 야하, 와, 마파네, 마파네, 야, 팽팽한 심부 격차에, 야, 빨간팀이 이겼어요, 파이오이님, 능력이 또 발동이 됐어요, 어떡합니까, 야하, 대단해요, 빨간팀이 이겼습니다, 검은콩팀이 심리를 했습니다, 야, 멋졌습니다, 멋진 경기였어요, 저 니비에요, 오케이, 뭐가요, 뭐가 반대에요, 맞아요, 지금, 맞잖아요, 아, 내가 반대로 했나? 제가 이, 예, 친추 좀 받아줄게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리는 방법 알았으니까,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리는 방법 알았으니까, 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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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닌데? 제가 돌려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돌려드릴게요, 저 받았는데? 뭐야, 금연이, 맞잖아,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검은콩이 맞잖아요, 아, 놀랬네, 맞았잖아요, 아, 깜짝이야, 놀랬네, 어,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자, 바로 배팅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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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팀 대, 검은콩님, 예측 시작, 틀렸어요, 콩님이 졌다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거, 그거 돌려드릴게요, 걱정마세요, 거짓말이, 구경 이세, 우어, 와, 구경독박 찾기요, 야, 이거 이어, 맞추고도 못받은, 아, 그래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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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드릴게요, 걱정마요, 돌려드릴게요, 전에도 포인트 많이 돌려드렸잖아, 구경나가시면 게임 멈춰용 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잘못했지? 아 젠장 아 자꾸 이게 가끔가다 헷갈려요 내보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나가실거죠 나가시면은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그 안다 안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지 마세요 절대 절대 나가지 마세요 자 게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판에는 못하신 분 양보해주실 분이 해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됩니다 자세한 안되요 깜깜이 자세한 안되요 돌려드릴게요 화요일님 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살려줘요 맞췄는데 내가 반대로 했어 맞췄는데 반대로 했어 아 내가 진짜 왜이러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가끔가다가 관전이 나가도 튕겨요 깜깜이 안되요 깜깜이 안됩니다 깜깜이 안되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서진님 깜깜이 안됩니다 깜깜이 안되요 깜깜이 안되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깜깜이 안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아 내가 왜이랬지? 하지마요 진짜 아 깜깜이 안되요 저기 걔 누구야 자꾸 이름 까먹네 사이게 자시한 자시한 금지 루카리오 덜덜 자 관전하시는 분은 골슨하리 유튜브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위에 두 명 아래 두 명 쭉 가는 거 지금 확인이 됐고요 반대쪽도 네 무난하게 위아래 두 명 가운데 한 명 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초반의 싸움이죠 실질적으로는 이 조합이면은 먼저 꼴로 가가지고 꼴에서 이득을 보는 게 가장 이득이 조합이고 똑같은 조합이네요 똑같은 조합이라서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솔직히 모르겠다 야 이득을 어떻게 볼까요 과연 이득을 어떻게 볼까요 야 이득을 어떻게 볼까요 위험하죠 지금 야 야 이상의 것도 레벨 7에 실 수 있는 야 레벨 7에 실 수 있는 저 뭐야 숄라빔을 레벨 3 때 쓰다니 자 아래쪽이 좀 심장치 않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 아니군요 밀리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군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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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검은콩님 레벨업 레벨업 검은콩님 빠져야 돼요 안돼 싸우면 안돼 바로 가운데 각 싸워야 돼 가운데 같이 싸워야 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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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시청자 물긴 일이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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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왜요 몇 분 계시길래 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거 이득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몰라요 지금 위쪽에서는 지금 똑같은 조합이어가지고 에엥 왜 이렇게 많아 감사합니다 이 고시나리에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검은콩님 레벨 5 돼야 돼 잡아가지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가 않아 그러면 뒤에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견제만 들어가고 레벨업 해야 됩니다 레벨업 해야 돼요 지금 자 레벨업 했고요 레벨업 못했네요 큰일났네요 이야 이럴 때 또 가운데에 먹혔어요 압도적으로 지금 빨간팀이 불리합니다 빨간팀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초반이 불리한거고 후반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우와 선생님 돌아가시나요 와 이야 살았어요 야 이거 싸우면 안돼 함부로 싸우면 안됩니다 안돼 우와 위험하죠 야 파란팀이 이득을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와 이걸 잡나요 야 이거 이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위쪽에서도 똑같은 조합이어가지고 실측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 뭐 아래쪽에 팀 부가 가장 중요한데 아래쪽 팀 부가 지금 빨간팀 많이 불리해요 현재 하지만 불리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2대1이에요 2대1이에요 와 와 바로 이득보죠 바로 이득보입니다 린린린끄구아 안녕하세요 누가 먹냐에 따라서 승패 달립니다 아래쪽 내려와야되요 네 아래쪽 내려와야되요 아래쪽 내려와야되요 지금 이야아 우와아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이게 뭔 일인가요 파란팀이 완전 이득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는 후반까지 봐야됩니다 야아 일만의 가능성을 안주고 있어요 자극합니다 야 지금 파란팀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린밥 한데 욕심을 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싸움이 애매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돌려드릴게요 걱정마요 야 위험하죠 와우 와우 검은콩님은 도와주려다가 괜히 맞았어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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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야 역시 1대다 기능 못 이겨요 이거 안되나요 안되나요 아직 몰라요 이거 한번만 한번만 잘 잡으면 빨간팀이 역전할 수도 있어요 야 야 이거 이거 댕샥이에요 진짜 야 와아~~ 이것도 나름 당장인데? 야아~~ 숄라빔이 사기에요 확실히 숄라빔이.. 야 이거 지켜야되요 지켜야되요 위험해요 더이상 주면 안돼요 레벨링 더이상 주면 안돼요 이제 먹어야되요 먹어야되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직 역전 역전할게 있어요 아직 몰라요 드라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와아아아아아 아깝다 아깝습니다 야아 뺏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거..이거 어떻게.. 여기 싸움 중요합니다 지금 오 지금 궁 쐈어요 궁 쐈어요 야아 지금 아워아아아아아 저거 짜증나죠 네 다..당연화시합니다 저거 짜증납니다 10포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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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레벨업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운데 오케이 밑에 잘 막았구요 레벨링이 딸리기 때문에 적당히 견제만 하고 빠져주는게 가장 좋죠 야..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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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야아.. 이득 봤어요 레벨링 리득 봤습니다 이거 아직 모릅니다 위험 아아아아 야아 좀 더 빨랐으면 아직 몰랐을텐데 야 이거 위험하죠 지금 빨간팀 위험합니다 가운데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싸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빨간팀이 바로 뺏어버리면 게임 셋입니다 자 한 대 때렸고 레쿠자 싸움 맞아요 레쿠자 싸움입니다 alla 자 안돼요 대로트 거기 있으면 안돼요 대로트 거기 있으면 안돼요 대로트 거기 있으면 안됨어요 네 거기 있으면 안돼요 우와 이거를 이거를 야 그쵸 그쵸 그겁니다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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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야 잡았어요 야 위험해요 데로트 대 데로트 싸움 야 이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위험해요 야 아 맞아요 레코자를 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위험하죠 다같이 모여서 싸우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쵸 무조건 때려야 돼요 무지 형으로 때려야 돼 일단 무지 형이라도 때려야 돼 무지 형이라도 때려야 됩니다 무지 형이라도 때려야 돼요 제발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역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이번에는 잘 보고 투표 그 결과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번에는 다음판에는 못하신 분을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아 선착순이 선착순인데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짜니 팀이 이겼죠 이제 자 됐어 이제 제대로야 이제 제대로야 이제 제대로야 잘했다고 생각하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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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끊겠습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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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자 들어오시고 전파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던 분도 들어와도 되는데 혹시 못하신 분이 저 또 못했으면 좀 바꿔주시고 이러시면 아주 좋은 아 아 아 형이 계죠 유기님 토끼님 렘렘님 골씨 광고회 하하하하 골씨드 광고회 광고회 광고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볼까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검은콩님 검은콩님을 위에다 적어야겠다 검은콩님팀 대 토끼팀으로 하겠습니다 토끼팀 예측 시작! 어느 팀이 이길지 배팅을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야 한 분 나가셨네 그냥 한덩님 나가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셨어요 상대팀의 친구 목록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인싸인거야 그냥 이겨도 그냥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도박장이 어딨어요 아 그런가? 어 뭐야 토끼팀이 상당히 불리한데 이거 옆백 옆백 나오면 대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곧씨나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전재산이야 내 전재산이야 야 포인트는 그 토끼팀한테 좀 어느정도 걸렸습니다 자 예측은 마무리가 됐구요 이제 바로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에는 곧씨나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하고 깜깜이는 금지입니다 금지 포켓몬을 고를 시에는 자동 패백 로 확정이 됩니다 토끼팀 최고 후원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직 몰라요 게임 자동 패백 역배에 건다 야 이거 아 디펠스 포켓몬이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전 잘못하고 하하하하하하 그래요? 자 서로의 포켓몬 확인해보시구요 이야 루카리오가 뭐야 아이디가 두개인데요? 네 원투가 있는데 어 뭐에요 형제에요? 네 하하하하 오늘은 빠요로로 하고 싶었지만 못하셨군요 네 네 자리님 네 자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피카츄를 했다 마스터 맞네 그러니까 하하하 피카 상처야 귀한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팅! 어느 팀이 이기든 응원합니다 하하하하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위 아래 중앙 자재로 가고 있구요 파란 팀 빨간 팀도 위 아래 중앙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자체는 서로 지금 나쁘지 않은 조합이구요 지금 여기는 지금 따지고 위쪽은 따지고 보면은 거울 매치죠 네 거울 매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지컬의 싸움이죠 심지적으로 피카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심지어 여기는 뮤우가 있어서 조심해야되고 아래쪽은 지금 서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무콩림이 하나도 뺄서 제대로 먹어준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을 잡을게 아니고 이 야심 포켓몬을 잡아야되는데 일단은 서로 이득은 보일 수 없 이득은 아닌 들어올 상황이죠 야아 먹었나요? 못 먹었네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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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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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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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먹... 아아아 역시 킬러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빨간팀이 지금 현재 유리합니다 여기는 아직 팽팽해요 오오오오 빨간팀이 유리해졌습니다 야아 빨간팀이 이득 봤죠 지금 아래쪽에... 오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빨간팀이 갑자기 야아 억지로 먹으려다가 대참사에 일어났어요 억지로 먹으려다가 대참사에 일어났어요 야아 이거 이거 검콩리 같이 싸워줬어야 됐어 아아 너무 빠졌어 아쉽네요 오 빨간... 와아... 앱솔드 앱솔드 싸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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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절대로 빠져야되요 절대로 빠져야되요 야아... 아아... 아아... 잡혔어요 빨간팀 여기도 위험해요 아까전에 그 이득 열역톤에 보시면은 큰일나요 빨간팀 적당히 빠져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직축은 이제 팽팽해요 실질구는 빨간팀이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야아... 빨간팀이 많이 유리해졌죠 지금 유리해졌어요 지금 골 안 지키나요? 골 안 지키나요? 야아... 골 못 지키네요 안돼... 킬러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자... 1대1 싸움 하지만 킬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간팀이 유리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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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아래쪽 싸움 빨간팀이 이겼습니다 위쪽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쪽 싸움은 아직까지 팽팽하게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빨간팀이 약간 좀 더 이득을 갖춰요 밑에가 지금 어떻게 싸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막팔을 어떻게 칠 건지 가장 중요한데 야 이거는 빨간팀이 얻었죠 바로 위쪽 상황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황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먹고 먹혔어요 지금 먹고 먹혔습니다 자... 자... 근거리에서는 신선이 없어요 원거리로 빠져주면서 해야 됩니다 야... 이걸 또 먹나요 빨간팀 유리에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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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쵸 레벨링이 안될때는 숫자 싸움으로 가야됩니다 자 킬러 킬러가 잘하면 됩니다 이제 킬러가 잘하면 돼요 야... 강하게... 강하게 보이긴 한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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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야... 잡힌... 야... 이거를... 이거를... 야... 빨간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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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야... 잡았어요 빨간팀 많이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사월샨 니코아 안녕하세요 야... 역배 성공하나요 아직 몰라요 자... 위험하죠 검은콩님 위험합니다 금거리전에서는 검은콩님이 유리합니다 원거리전에서만 안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1대2 상황이니까 맥... 아... 진짜... 원거리는 안되요 근거리를 주지 못할건 빠지는게 답이었습니다 자... 지금 확실히 몰라요 이 형은 모릅니다 팽팽해요 팽팽해요 이야... 팽팽한데 아무도 내려오질 않아요 도와주는 형 없어요 도와줘야돼 피카츄 어디가 와... 피카츄 내려와야돼 이야... 먹히나요 이야... 피카츄가 궁싹이면 저거 모르는 게임이었는데 아쉽... 아쉽습니다 이야... 킬러 역시 킬러입니다 안돼... 그냥... 야... 돌아가십니다 위험해요... 역시 킬러에요 킬러 아니야 단판에 참여 가능한가요? 예... 현착순으로 들어오신거기 때문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파란팀이 지금 많이 불리해졌죠 파란팀이 지금 많이 불리해졌죠 그쵸 지금은 최대한 야생포켓몬을 잡으면서 랩업을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궁극히니 고아 안녕하세요 억지로 줄 필요 없습니다 견제만 잠깐 해가지고 잡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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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위험해요 피카츄 그러면 안돼 피카츄는 같이 싸워야돼 궁 많이 쌓이니... 궁이 빨리 쌓이니까 궁 빨리 쌓이는 만큼 그거 대야됩니다 야... 빨간팀이 이기겠어요 야... 몰렸어요 이거 끝나요 끝나요 이거 막아야돼요 막아야돼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야... 이득봤어요 이득봤어요 이득봤습니다 야... 레벨링 따라잡았어요 뮤 궁 뺐어요 자... 뮤을 끝까지 안쫓아가는게 낫죠 두분 다 잡힙니다 이거다가 야... 잡았구요 예 좋아요 에너지 일단 채우시고 네 일단 빠져줘야되는데 아아아아아아 자... 아래쪽... 아래쪽 상황 지금 잘... 해결됐습니다 따라잡고 있어요 심지어 네... 부지런하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일단 피카츄가 웬만하면 같이 다녀야되요 그게 가장 관건이긴 한데 따로다니면은 절대 집니다 같이 다녀야되요 그리고 지금은 레벨업을 하시는게 가장 좋지 견제를 하시는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앙 가야되요 이제 레벨업 끝났어요 중앙 가야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앙 가야되요 중앙 가야되요 피카츄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피카츄가 어떻게 활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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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한명 잡고 시작하고 이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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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잡고 잡히고 잡고 잡히고 이야... 피카츄 어디갔나요? 아... 궁을 아까 썼어야 됐어요 궁을 좀 늦게 썼어요 이야...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큰길기 yeah... 대박 70점 떠올 Economics 야... 머리 아니면... 만약 이 rollers those won руж 원래 같이 싸워줘야되요 같이 이게 타이밍을 봤다가 같이 좀 나올거 같으면은 싸워줘야됩니다 같이 이게 같이 싸워줬던게 약간 스페인의 원인이었습니다 중간에 싸워줬어야되 와 킬러다 확실히 실수안합니다 이번엔 실수안할거에요 살았다 왜요 랩랩님 왜요 주무시러가시는거에요? 야 하하하하하하 간단히 예측 정배로 2,500포인트 얻었다 빨간팀이 이겼는데 빨간팀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만 아주좋아요 3 3 2 1 압도적이다 시합총력 정배들 포인트 2,500포인트 맛있다 야아 역 빼 정 빼 역배죠 자 토끼팀이 이겼습니다 토끼팀이 이겼구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또 방 만들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밸런스 맞나? 글쎄요 밸런스 따로 안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하세요 감 죄송해요 죄송해요 방금전에 제가ρέ는 시시해가지고 포인트 이았던건 자숙하겠습니다 흐흐흐흫ㅋㅋㅋㅋ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시구요 이거 진짜 죽일건데 흫흫 야아아아아아 붓씨앤방송이 이래야지 이래야지 자 바로 예측 시스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느 팀이 이길까요? 린린팀인데 린린팀 대 대부팀 으로 배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슴이 많으면 고슴이 없게 할까요? 하지마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테니까 저기 배팅하고 계세요 린린팀 자 역배에 빠져버렸다 린린팀님이 26% 대부팀이 74% 그리고 지금 린린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갈게요 일단 린린님 자체가 마스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경기는 시작이 안됐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계급이 중요하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피지컬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젠가 대형 스피머 대형 유튜브가 될 고치나리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옆배는 과연 성공할 게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죠 야 루카리오 야 메쉬봉 있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전배팀이 지면된다 하하하하 하하 오늘도 개니 원팀 업으로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파이팅 일단은 저기 린린팀이 조합은 괜찮아요 포켓몬 조합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에 두명 아래 두명 중간 한명 이렇게 가는거 확인이 됐구요 반대쪽에도 위에 두명 아래 두명 중간 한명 가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진화를 하는게 이상한거죠 이건 무서워요 모기가 진짜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못잡니다 이거 린린님 아 뺏겼네요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야 야 1대2는 못이겨 1대2는 못이겨 1대2는 못이겨 1대2는 못이겨 그렇죠 맞아요 야 잘하십니다 적당할때 빠져줄 때 빠져주고 그렇죠 아 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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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나요 야 못잡아요 야아 아래쪽 장으로 볼까요 이브이가 아직 진화를 못했어요 이득을 반대쪽에서 봤었네요 이브이가 진화를 해야되는데 이브이가 진을 못하면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브이 그거 먹어도 진화가 안됩니다 가운데 갈 때 같이 도와줘야됩니다 지금 아 이미 끝났죠 전투는 끝났고 위쪽 위쪽 평황 지금 빨간팀이 좀 유리한가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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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 맞았으면 몰랐습니다 저보다 맞았으면 몰랐습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이걸 참아요 야아 안죽어요 어 죽어뜨려요 예 그냥 죽었습니다 야아 그래도 적당한 변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육두꾼은 9분때 먹는게 나은 그렇죠 맞아요 그때 못먹으면 나중에 먹어야되요 그렇지 검은콩니 빠져래 쟤는 약해 그리고 때려야지 때려야지 때리면서 때리면서 빼야지 이런 검은콩니 이거 처음 해보시는구나 이 캐릭터를 처음 해보시는구나 얘가 그 몸방이 약하기 때문에 쟤 대부분 후방에 있어야됩니다 공격은 대신 강해요 자 위쪽 평황이 심상치가 안하여 안하여 터밋터밋터라 가셨고 터밋터라 가셨고 터밋터밋 위쪽 평황 야아 역전의 역전을 거듭해서 먹었어요 뺏겼어요 레벨파이 벌써 됐는데 야 아래쪽 상황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야아 위쪽 아래쪽 지금 팽팽합니다 야 이거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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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합니다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야아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플레이하는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야아 와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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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 찾기 모기 왔습니다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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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있나요 야아 이걸 살아요 살게해줍니다 닌닌님 아래쪽 어떻게 내나요 누가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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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파괴건선 대단합니다 이야아 그래도 포켓몬 다 잡으면 이거 이득입니다 포켓몬 다 잡으면 이득이에요 이득 봤죠 지금 이득 본거죠 이득 와아 볼 뻔했는데 빠져야되요 때리면서 빠져야됩니다 때리면서 빠져야되요 그냥 빠지면 안돼요 절대 때리면서 빠져야됩니다 이야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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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서 빠져야되요 데껴요 데껴요 차라 여기 안에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에너지가 차요 자아 자아 지금 위쪽 상황이 되게 심상치 않은데 아래쪽을 밀렸으니까 최 위쪽으로 가는게 낫죠 네 왜 아래쪽에 계속 머물러져있는거죠 지금 대부님하고 상대해도 안돼요 지금 파괴건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아 파괴건선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됩니다 일단 일로는 아아 이거 위쪽 아직 몰라요 위쪽 어떻게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지금 검은콩님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왜 아래올라가있죠 자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지금 딜캐릭터 다 위로 올라가야되요 지금 자 에비온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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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이거 죽어요 야아 올라가다 잡히나요 야아 처음인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뉴비 태환영입니다 분명 유리했는데 야아 위험해 아아 아까워요 타이밍을 참고 맞췄어요 자 검은콩님 너무 가시면 안됩니다 그니까 패시워킹 때 맞아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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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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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요 빠져야돼요 빠져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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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야 위험해요 이거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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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무도 오질 않아요 자 일단은 잡혔다고 가야되죠 좋구요 자 이건 이제 에럴을 차고있네요 이거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 막 다치면 몰라 ㅋㅋㅋㅋ 아 아니죠 지금 나올때가 아니었는데 homcığım님 아쉽다 여으 veut 위험해요 위험해요 uh 야 저거 탈빙 잘 맞게 숨어 있으면 하게 했어야 하였는데 아쉽네요 타이밍이 아쉬워요 자 일단 레벨링 레벨링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직 레벨 9에요 최대한 레벨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베로트가 좀 무리 많이 하고 있죠 베로트는 지금 혼자 다니면 안됩니다 빠져줘야 돼요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레벨트 야 그래도 상황은 아닐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울었다고 볼게 없습니다 아 정말 벌써 좋네요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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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히면 위험해요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검은콩님 같이 뛰어들어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그렇죠 아아악 좀만 더 버텼으면 됐었을텐데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버렸어요 최대한 같이 싸울 수 있게 레벨링이 너무 안됐어요 같이 싸워야되요 같이 싸워야되요 같이 싸워야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는 캐릭터가 있나요 야 일단은 안돼요 이거 이러면 안돼요 이거 이러면 안돼요 와 상대가 되질 않아요 아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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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팀이 이겼어요 혼자서는 대동연 무리 무리를 안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무리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상대편한테 레벨링이 레벨링을 주는 효과를 레벨을 주는 효과가 되는거기 때문에 같이 싸워야됩니다 자아 빨간팀 대부님팀이 이겼죠 이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팀이 이겼습니다 축하드리구요 전파를 못하셨던 분 익히시면은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애 하하하하하 한타를 왜 하하하하하 여긴 여기까지 걸어야지 자 들어오시죠 오늘 처음 팔로우 하신 분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재밌는 영상으로 아카이브 영상과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잠깐 더 없나 한분 더 들어오실거니까 좀만 기다리시구요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을 12시 해야될거 같아요 그냥 팀백 아 2하고 2하고 됐다 팀 그러면 지금 고바하고 오케이 주무세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콩님은 계속하셨으니까 한 번은 쉬세요 검은콩님 계속하셨으니까 한 번만 딱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시는데 우리 검은님 오우 역시 양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전판에 못하셨던 분 아까 한 분 계시죠 들어오세요 한 자리 비웠습니다 고스가 들어가면 벨붕이 오기 때문에 고스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로비 아이디를 치시면 됩니다 로비 아이디 그냥님 그냥 팀이 굉장히 지금 컨셉테크지가 늦어 늦어요 야 바로 야 역전 역전의 역전의 형 그냥 팀이 69% 대 69%로 유리하죠 지금 배팅은 끝났는데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 1,2가 있네요 대부님 마스터에요 어? 정배됐네 그러니까 어? 왜 들어가세요 한 분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오케이 대부님 들어오셨구요 저는 이번에 안 걸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기인님 두 분은 응애 마스터 저랑 똑같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어느 팀이 이길지 기대 많이 하구요 어땠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기 스타트 위에 스타트 위에 바로 그 로비 로비 들어가기 라고 표시가 있어요 그거 누르고 아이디 치시면 됩니다 트레펄트다 트레펄트다 트레펄트 진짜 완전 그 뭐냐 저기 자샷 나오기 전에는 완전 샥이었는데 좋아요 그 원 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미사일 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못 맞추겠더라구요 금걸이 케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김치님 고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이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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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배팅 시스템도 있고 얼마나 재밌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하는 방송 유나이트 방송 주말에도 제가 새벽 방송으로 유나이트를 킵니다 토요일? 이때는 제가 새벽 방송 가끔가다 하니까 그때 자속기 이름 모더라?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면 됩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일단은 제대로 가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아래 제대로 가고 있구요 스팅팀은 홍팀도 위아래 중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더딘기 약간인데 아 그렇군요 레벨링 올리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특이하군요 음 일단 나쁘지 않아요 루카리오한테 최대한 안 흔들리면 됩니다 안 흔들리면 돼요 안 흔들리면 돼요 안 흔들리면 돼요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여기도 흔들고 있어요 이야 여긴 뭔가요 여긴 뭔가요 여긴 뭔가요 아 카정 들어가셨었구나 야 이거 참나요 참나요 야아 흐흐흐흐흫 야 빨간팀이 완전 유리한데요 네 네 트레펄트 왔지만 이거 지금 1대2 상황이에요 위험해요 지금 위험한가요? 이야아 이거 이야아 이득받는데 바로 바로 다시 주고 주... 주... 위험해요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이득 안경 아니 안경 조금만 얘 일단 잡아야돼.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됩니다. 아 못잡나요? 못잡나요? 잡았어요? 이야 집념. 집념 대담합니다. 자 골을 넣는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골을 가장 넣는게 중요합니다. 레벨업 해야돼요 지금. 자 이제 적당히 빠져줘야됩니다. 이제 또. 빠져줘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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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빠져줘야돼요. 아래쪽 향왕 심장창 있습니다. 중앙. 파랑이. 다 먹었어요. 빨강이 레벨 7이네요. 이야. 빨강이 완전 이득봤는데? 근데 위쪽은 또 파랑이 완전 이득뿐게. 이거 게임 아직 모릅니다. 서로 어딘가 먼저 밀려야되는데. 우와. 이거 안잡히죠. 야. 못잡아. 못잡아. 이거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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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가야됩니다. 아래쪽 가야돼요. 위험해요. 빨리 아래쪽 복귀를 해야되는데. 이야. 잡힐 듯. 잡힐 듯. 안잡힐 듯. 이야. 방패도 효용없어요. 돌진앞에는 방패도 효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레벨링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밑에 들어갈 때 같이 이거 잡아줘야됩니다. 빨간팀. 아. 위로 가나요. 밑에를 포기하고. 아. 1대2.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긴치님 뭐하나요. 뭐하나요. 긴치님 뭐하나요. 방금 전에. 저기 렉이었나요? 혹시? 렉이 있었나요? 야. 이건 위험하죠. 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말렸어요. 야. 잡긴 잡았는데. 너무나 아쉬운 아쉬운 순입니다. 아래쪽 빨리 잡아야되는데. 안잡아요. 아무도 안잡아요. 오기전까지 잡아 놔야되는데. 아무도 잡질 않아요. 도대체 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잡는거에요. 레지스티를 먼저 잡았어야 됐어요. 야아아아. 좋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빠져줘야됩니다. 이득 받으니깐 빠져줘야됩니다.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 아아아아. 이거이거이거이거. 아아아아. 이거이거이거. 탱컨대. 탱컨대. 야아아아. 잡았어요. 사실상 결승전이네. 근데 위쪽이 지금 다 막힌 만큼. 아래쪽만큼은. 끝까지 지켜야되는게. 빨간색 궁극의 선명입니다. 야아. 궁극 다 피했구요. 좋아요. 진짜 evolve. 하새 업 하는 채 Wald 슈 AIahn입니다. 좋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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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Divine Savior.좋아요.우 naves 좋아요. 잡았어요. 이제부터 반격 시작입니다. 야아. 좋아요. 좋아요. 적당히 하고 빠져줘야 되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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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이 와중에 잡혔고요. 저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막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한 명만 막아도 충분히 괜찮아요. 굳이 막는데 시간 막는데 저기 병력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 한 명 오오. 원거리나 근거리에 그걸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지금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밑에 3명이 대기 중이에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탱커예요. 아무리 탱커여도 혼잡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잡긴 잡았지만. 과연. 과연. 이야. 이야. 막타 아깝습니다. 막타 아깝습니다. 아래쪽 안 내려오나요. 아무도 안 내려오나요. 아래쪽 안 내려오나요. 끝났나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야. 이거. 이야. 모르는데요. 이야. 이득 봤어요. 지금. 이야. 지금 먹어도 괜찮죠. 실측으로는. 이야. 못 먹나요. 못 먹나요. 먹었어요. 탱커이기 때문에. 이야. 됐어요. 됐어요. 아니. 안 돼. 이야. 이야. 김치님. 너무 무리했어요. 이야. 살플나요. 아. 못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하하하. 그러네. 자. 린린이 위험해요. 돌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야.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린린이 안 돌아가나요. 10초. 9초. 8초. 7초입니다. 에너지 채워야 돼요. 에너지가 없고요. 같이 깨워야 되는데. 이야. 이거. 김치님. 이야. 이거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와. 아깝다. 빨간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침탄이 있었는데. 이야. 이렇게. 빨간 팀이. 지네요. 이야. 숨 막히고. 잠깐 봤습니다. 이야. 결국에는. 이게. 역전이 되진 않네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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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안 지무셨어요? 자. 그냥님 팀이 이겼죠. 격하게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잘하셨어요. 왜. 잘하셨는데. 자.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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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득퍼를 이제 그런 캐릭터를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마판.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질. 잘 수 있다. 흐흐흐. 주무셔도 되요. 방퀴 켜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팀이 될까요? 보죠. 자. 자. 니. 팀 대. 한홀허현. 팀. 한홀. 허. 하.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앗. 뉴빈 대. 전. 잘하면 다. 흐하하하하하. 이쁜 말. 이쁜 말. 이쁜. 이쁜. 뉴비에요. 이쁜. 휴. 히에요. 라고 안씨네. 네. 밸런스가 많이 안맞나요? 아 그러네. 저기. 어. 대부님이. 잠깐만요. 아직도 겁이잖아. 대부님이. 대부. 아니. 대부님이 한홀허현님하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린닌님하고 자리 바꿔주세요. 대부님하고 린닌님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런가? 잠깐만. 그럼 메타픽님이 린닌님하고 바꿔주세요. 아 바꿨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잠깐만. 클루님이. 마스터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뭐야. 걸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뭐야. 10% 달달하게 먹겠다. 지금. 10% 달달하게 먹겠다는거죠. 과연. 옆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싱북. 시작을 하도록. 다들 지켜봐주시구요.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코시다리의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옆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싸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아. 김치님이. 왜. 긴하고 안 적히는지. 보니. 보니깐. 긴. 트윈이네. 트윈님. 긴 트윈님. 280에. 자. 만약에 옆배 성공하면은. 야. 저 다 먹는거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옆배가면. 2825. 정배는. 스케쇼. 옆으로 먹어요. 조합은 다들 괜찮아요. 지금. 1포 얻는구나. 하하하하.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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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데. 지는 무엇. 살려주세요. 화이팅. 진즙박 게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골신의 방식은. 상방을 걸 것 까지야. 하하하하. 레디. 고.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똑같이 위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동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잘 가고 있구요. 상대 팀도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상대 팀도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노코멘테로 하구요. 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 지금 왔어요.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성공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 내려왔어요. 야. 이거. 빨간팀이 이득 본거에요. 빨간팀이 이득 봤습니다. 와. 이거를. 야. 역시. 기술이 사기입니다. 기술이.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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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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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간팀이 약간. 분리했네요. 흔들렸었네. 레벨링을 보니까. 야. 위험해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야. 야. 빨간팀. 불리합니다. 지금. 극도로 불리해요. 야. 일단. 카로호 회원님께서. 얼른 레벨업이 되야되는데. 레벨업을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야됩니다. 레벨링이 딸려서. 밖에 있으면 안돼. 밖에 있으면 안돼.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야지 에너지합니다. 과일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주고. 좋아하나요. 지금 위험해요. 빨간팀이 극도로 빌렸는데요 검은콩님 나이티샷 인찬실부님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거를 잘 막아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득을 조금씩 보나요 이제 봐야 돼요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없게 이득 봐야 됩니다 트레펄린 지금 잡아야 돼요 오 좋아요 빈칭이 잘하고 있어요 아 잘했습니다 이거 빨간팀이 극도로 불리합니다 아직까지 진환을 못했죠 큰일 났네 이렇게 진환을 했는데 위험하죠 지금 너무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레벨링이 딸려요 한우위원님 지금 그렇게 싸우면 안됩니다 한우위원님 하신지 얼마 안되셨구나 아 좋았는데 나이스트라이였는데 이친님 나이스트라이긴 했는데 우와 잡았어요 와 이거를 이거를 와 잘하셨다 자 왜 위로 안올라오나요 왜 위로 아무도 안올라와요 야 한우위원님 거기에 계시면 안돼요 위의격 같이 싸워줘야돼요 그래야지 레벨링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소중한 이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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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위원님 빠져야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돼요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이에요 돌아가시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나요 네 자 이거 빠른게임 되면은 한게임 더 하겠습니다 빠른게임 안되면은 네 아 주무세요 화요인님 안돼 안돼 이거 빠른 한겐 더 가요 네 그게 날거같애 한복하시고 빠른 한겐 더 가요 강종호 보호자 할거 아 진짜요? 아 지금 한복이 가능한가? 탈버 네 빠른 한게임 더 가겠습니다 어 자는게 먼저지 않을까 너무나 뻔하심부였습니다 한 복 왜해 아니 한복 하 한복해야 한 번 더 할수있있어 한복해야 한 번 더 할수 있어요 한 번 더 할려고 한 번 더 할려고 자발에 머펑터 안깔렸잖아요 뭐야 오케이 됐고 자, 빠른 한 게임 더 가겠습니다 레전이에요, 맞아요 질겜에요, 맞아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 랭전의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건데 괜찮아요 그, 그, 볼 예로 골씨나리는 안하잖아요 지금 랭전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욕해도 인정 랭전은 솔직히 욕해도 인정 하지만, 네 랭전이 아닌 경우에는 욕하면 안돼요 저도 버스 탈 아, 골씨나리가 있었으면 버스 제대로 태워줄게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럴 순 없니 크 크 유 님네 유키님으로 하겠습니다 유키님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시작이 됐구요 어 어 맞아요 왜냐면은 아닌가 아, 진짜요? 예 아니 아까 이기지 않았나? 아까 이기 아까 한판 이겼잖아요 1번과 1번끼리 바꾸죠 밸런스 붕괴 아, 그래요? 그래요 어? 1번말고 다 카종 하하하하 바꿨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가장 더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금지는 하시면 없겠지만 하하하하 바꿨죠 좋아요 앗 포인트 잘못 깔아 이리란 자, 그럼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맞게임이구요 고나님이 한복하라고 예, 제가 한복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야지 빠른 한 게임 더 간다고 제가 하라 그랬어요 네, 제가 하라 그랬어요 빠른 한 게임 더 간다고 포인트도 얼마 안 걸렸고 그래가지고 제가 빠른 게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게임이구요 밸런스는 이제 서로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뭔소리에요 방송 봐야지 고스나리 큰 힘이 된다니까 끝나고 나서 꼭 유튜브 고스나리 어? 저기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낙속이에요 유튜브 제가 안돼요 깜깜이 절대 안돼요 약속 아, 이미 눌렀으면 누르라니까 뭔소리에요 안 누르신 분 한정입니다 저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 배, 요, 저기 디펜스 포켓몬은 전혀 없는 아, 물론 이제 저기 상대편에는 있긴 하지만 디펜스 포켓몬이 전혀 없네요 디펜시가 다 버려졌죠 야도란만 있어도 이거 유리하게 흘려갈 수 있는데 오늘 랭전에서 야도란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솔랭하듯이 게임해야겠다 그래요 화이팅 게임 끝나고 깨워주세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중앙 잘 가고 있고요 상대쪽 또 위쪽 아래쪽 중앙 잘 가고 있어요 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가가 가장 관관이 됩니다 저 지금 레벨링은 서로 이제 잘 맞춰져 있고요 서로 이야 가운데를 일단은 하나팀이 먹었고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무리할 필요 없던데 무리했어요 상대편한테 주고받았어요 레벨링을 이야 잘하고 있죠 그래도 이야 이거를 이야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와 자 했다고 해서 바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쪽 상황이 지금 파란색이 지금 심각한데 이야 이야 자기는 아니죠 지금 위험합니다 이야 그래도 EV가 잘 버텨줬어요 EV가 잘 버텨줬습니다 EV가 잘 버텨줬어요 이야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이야 EV가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빠지는 게 너무 느렸어요 위험해요 상황 심각합니다 클루님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클루님 골을 얻는 것보다 레벨링이 먼저 합니다 대부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십니다 너무 무리하십니다 골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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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이 게임 몰라요 자 클루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위험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야 이야 잡았어요 위험합니다 아 너무 무리해요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트루님 안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밑에는 그래도 빨간 팀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재미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점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위쪽 점이 결정이 나겠죠 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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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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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아래쪽 빨간 팀이 이득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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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보고 있어요 와 순간 못 볼 뻔 했어요 아 아 파란 팀이 조금씩 불리해집니다 아 정확히 어시스티를 잘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아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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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펄링 위험합니다 아아 잡았어요 큰일났어요 승률은 벌써 빨간 팀한테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아 그렇게 안잡히던 캐릭터가 잡히고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적신호입니다 파란색 팀 적신호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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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예 좋아요 예 어 야 아 키친잎 야 한대 아 치고 왔어요 와아 야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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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험합니다 야 위험해요 지금 야 절대 야 이 불리함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아직 못 있습니다 대븐님은 와 이걸 탄다구요? 오 오 깜짝이야 놀랬네요 타는 줄 알았어 빨간 팀이 이득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자 위쪽으로 가야될 터인데 위쪽으로 과연 검은콩리 지금 레벨을 올릴 때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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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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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과연 야 야 루카리오 장난아닙니다 지금 와 저걸 이득을 봤어요 자 이득을 봤어요 저거를 과연 아 야 거북궁님 야 막타 야 좋아요 야 마스터에서만 볼트기 슈퍼판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다 그래도 아쉽네요 막타는 굳이 왔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대로 죽나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이거는 붙어도 될거같은데 붙어도 될거같은데 야 이거를 과연 야 잡았구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로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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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쵸 파란팀도 은근히 지금 기사위생 하고 있습니다 기사위생 하고 있어요 하이팅 오오 뭐야 검콩님 원래 실력이 이랬나 왜케 잘하지 좋아요 야 아 아쉽습니다 야 그런데 그런데 막아놓고 야 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파란팀들이 또 모릅니다 레벨링이 파란팀들이 잘 되어 있어 아 여긴 너무 무리했어요 에르키 어떻게 되나요 에르키 누가 잡나요 에이시니 구하여 안녕하세여 야 잡았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역전 될 수 있습니다 파란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한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한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하나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돼요 닌닌님 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떼어놓고 지금이에요 와 먹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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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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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쇼 야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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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침이 없어요 먹었쇼 넣을 팀이 없어요 이야 진짜 잘했는데 근데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역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잡고 충분히 가면 역전 가능합니다 빨리 가야되요 대신 빨리 가야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1분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들어가면은 지금 순차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들어가야되요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가야되요 자 더 들어가야됩니다 아직 몰라요 이거 틈구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 이거 긴장의 근 긴장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군요 야 아직 몰라요 넣어야돼 넣어야돼 넣어야되는데 넣어야되는데 넣었나요 넣었나요 또 넣었나요 또 넣었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네 롤 비슷한겁니다 야 이 게임 몰라요 이거 몰라요 다진거 이기는지 지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아아아아아 아아 이거를 이거를 역전을 하나요 이거를 역전을 해요 야아아아 흐흐흐흐흐흯 이거를 역전을 하나요 와아아아 유키님께서 이겼어요 정백 정백이긴 하지만 야아 이게 승부를 알 수 없는 예 승부가 알 수 없는 그런 승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유튜브 올라갑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어떤 방송을 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튜브 구독 안 오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리에게 금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수나리 자주 접속하니까 혹시 랭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받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자요 꼬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